안녕하세요. 예주맘입니다. 식기매트 진작 사용할 걸 하고 반해버린 바이프를 덮기 실리콘 반려동물 전용 식기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고급스러운 색감과 공간을 해치지 않는 핏한 사이즈까지 맘에 속 들더라구요. S사이즈는 옛주와 산책 나갈때도 챙긴답니다. 먹은 티빡탕 사료 간식 물 등등 식기 주변이 항상 지저분해져서 바닥에 냅돼 베일까 물이 스며들까 걱정 햇날 안에 남아있는 간식 부스러기들도 살균제 뿌리고 닦아내고 번거로웠거든요. 강아지 식기매트 사용해보니 바닥에 냄새 배임과 물 배임에 걱정 사라지고 청소도 쉬어졌어요. 청소를 사용할 수 있어요. 페레는 물에 싹 씻은 후 자연건조 시키거나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어 바로 사용하기도 편했어요. 힐링거 3초안에 안먹어도 바이프를 씻기 매트면 안쓰러워요. 파스텔 핑크 식기 매트는 옛주의 물그릇을 놓기도 하는데 물을 많이 흘려도 5mm 가드가 올라와 있어서 안심이고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파스텔 핑크 식기 매트의 M사이즈는 강아지 식기 두개를 놓아도 넉넉 슬립 실리콘 매트라 어떤 그릇이든지 밀리지 않아서 안정감 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답니다. 트렌디한 페테리어 핫템으로 바이프를 덮일 실리콘 식기 매트 추천드려요.